디펙트 강림 최대 체력 플러스 0 아니 이걸 보상이라고 주는 거야 지금? 고래색 도라이네 이거 아 체력을 7이나 잃어버린다고? 의심을 준다고? 아 또 보초기 나올거 같은데 님들 이거 암만 봐도 보초기인데 어 아니? 아 비탄이 있어서 안나왔구나 쫄았네 짓 롯 타 턱스텐막드 혼돈 혼돈컴드 번구 냉정함 이 정도는 돼야 찍기가 아닐까 킹스완 가슬기 27 데미지 정도는 나와야지 광선 휩쓸기지 편향 서지 둘 다 줘요 투입기 코스트 유물은 좀 뒷전이겠죠 코스트가 매턴 플러스 3이면 엘리트를 잡자 찢어진 야구공 거지 등장 의단 체력을 오줄만 하지 긁어내기 도약일제사격 하나는 찍고 하나는 의식하고 이러다가 한 번 삑나면 죽는 거니까 아직 모른다 밀집 포션 하짐석 소비 소비 같은 카드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말림의 원인이잖아 한 번 말리면 가는 거지 잔다고 힐 해도 안 된 연마탄 자가수리 꽃샘추위 자가수리 좋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27일 포션 벨트 하짐석 반복 소비 투입기 찍기 왜 이렇게 잘 잡히지 이상한데 버그인가 찍기가 진짜 이상할 정도로 잘 잡히는데 덱도 얇은 것도 아닌데 중요할 때 배신하려고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쫄리기는 하네 한 대만 맞아도 가잖아 버퍼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잘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잘 잡히는 것 같긴 한데 잘 잡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거의 다. 빈쇄장 핵배터리. 빈쇄장이 더 나은가? 타수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덱은 센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엘리트 잡아서. 뮴을 먹어서. 태관리하고. 다. 안검 99 컴드 2장이지 남은 자리는 냉정함 채우죠 이규준 부석으로 막아지니까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강몸 강몸 전든 퍼즐 필요 없기는데 일단 사고 빙하나 축전기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계 FTR 알고리즘 역장 알고리즘은 못 키울 것 같은데 냉불 어둠불 증장 역장 쓸 수 있나? 파워업 3장 있네 냉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냉불에다가 결국에 빙하가 섞여야 되는데 돈이 남는구만 juni 왜 그때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다 체력을 1일 씁니다. 이제 연막탄 없으니까 엘리트 안갈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냅콕의 조각놈. 실명 집어야될 것 같아요. 돈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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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기 스택이나 잘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7스택 1스택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첫 턴에 급사 위험 엄청 높네. 광휘 하나 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럴면 치즐 방석까지는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두 개만 잘 챙겨갑시다. 얘는 이제 힘 안 오르니까 잡은 거닭시라고. 1스택 9스택 1스택 포션은 잘 떠야 되는데 2797 쉴 때가 됐군 2스택 얼눈? 이건 얼눈이다 1스택 2스택 3장 걷어내기 컴파일 드라이버 에이 무조건 얼른 이시 컴드 찢기랑 자가수리 뽑을 수 있으니까 저거 뽑아다가 잡으면 되겠다 lots of them 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집 깎는 거 기억이 없네. 빙크병 쌓을 수 있나? 빙크병 쌓을 만큼 쌓고 갑시다. 7, 8, 9, 9스택, 1스택, 가지, 가지 먹어야겠죠? 밀집 포션 뜬 거는 진짜 좋네. 조각 모으면 잘 모르겠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는 게 맞나? 안 넣는 게 맞나? 안 넣는 게 맞지 않나?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에.. 못 먹은 채로 카드 다섯만 쓰면 좋군요. 턱스텐 일단 소비 쓸 수 있고 근데 빙하가 맨 밑에 처박혀 있는 이거는 실명 반복 탐색 냉정함 싹 다 밑에 처박혀 있는데 다음 턴에 단타면 그냥 죽는거 아닌가? 실명까지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씨.. 강몸 가져오면 살 수 있나? 강몸 30방울 죽는데 탐색까지 뽑아서 빙하 써도.. 빙하 써도 못 박는데.. 빙하의 냉정함 실명 빙하 실명 빙하 빙하.. 실명 빙하하면 되겠다.. 살겠네.. 빙하의 냉정함 빙하의 냉정함 hoje 코스트 주는 카드는 없지 반복도 썼으니까 다음 터는 막을 수 있고 재무성 미쳤나 기대됩니다 시공의 수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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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이 경고 rat이 1개화나 신락본은 미끄러시켰어요 미치ó 딜 가져올 데가 없지 않아 찢기랑 파지직 이런 걸로 밀집이 너무 깡패라 무지개 실명까지 심장은 허접이고 디펙트는 신이다 다마루 10개면 사실 뭐 누가 해도 깨겠지 빛나는 것이 좋아 왔넘 영웅 8번 미션 성공 아이고 얼어버린 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해봐요 고맙습니다 예.. AI